강서구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기관에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. 특히 LED 건물 번호판은 낮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충전한 뒤 야간의 점 등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와 도서관, 학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60여 곳의 시설에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. 야간에는 LED 불빛이 밝아 눈에 잘 띄고 조명 효과가 뛰어나 여성과 노약자의 귀가 낄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또한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찾기가 쉬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건물의 특색도 살리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를 통해 도로명 주소 홍보와 에너지 절감, 야간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강서구는 민간 건축물에도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건축허가 시 LED 건물 번호판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건물 설계 단계부터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.